메르스 감염이 우려되는 위험 시기에 삼성서울병원에 방문한 전체 환자 5만 명에 대해서 추적 조사가 실시됩니다. 중앙 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민관합동 즉각 대응팀은 우선 슈퍼 전파자인 14번 환자가 응급실에 입원을 했던 지난달 27일에서 29일, 응급실 이송위원이 근무한 이달 2일에서 10일에 이 병원에 방문한 외래 환자 전원에 대해서 추적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근무했던 응급실 이송위원이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1,195명을 자택격리하고 3천여 명을 접촉자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본부는 또 의료진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진행하고 증상이 있으면 모두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